우선 저는 두 개의 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온도도 있고 판매량도 있는 표입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온도가 원인이고 판매량이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에게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들게 하면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아낸 온도에 따른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시겠나요? 저는 파일 위젯 두 개를 갖다 놓고요 이름을 좀 바꿔놨어요 하나는 우리가 학습시킬 데이터, 트라인 언더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젝션 데이터인데요 저기 있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표예요 그 다음에 프레딕션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데이터 테이블을 해보면 역시나 이렇게 생긴 아주 아주 간단한 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여기 트레인 데이터의 파일 위젯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 보면 열의 이름과 열의 데이터 타입과 열의 롤을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 작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신러닝과 같은 걸 통해서 분석, 예측,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각각의 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지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에 롤을 클릭해 보면 드랍다운으로 4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4개가 아니라 2개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항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일단 스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분석 작업에서 아예 무시해도 되는 데이터는 스킵을 해버리는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실제로 분석 작업에 사용되진 않지만 정보성으로 남겨두는 게 좋은 것들은 메타 데이터로 표시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 같은 경우는 참고할 때 필요하니까 메타라고 지정을 해놨고요 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번잡스러워서 스킵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트라인 데이터 파일 위젯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일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날짜는 색깔이 이 애매한 저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요 애매한 색깔로 바뀌었죠 메타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도 판매랑 오픈 시간 중에서 저는 오픈 시간은 아예 분석 작업을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스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하면 개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 온도와 판매량이 남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건 피처와 타겟이거든요 그 중에서 타겟부터 저는 판매량을 예측하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데이터는 제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판매량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 다른 말로는 종속변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데 사용될 원인 좀 더 유식하게는 독립변수 피처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이 피처로 지정한 특징들을 학습시켜서 어떤 타겟을 여러분이 원하는 타겟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판매량이 제일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타겟답게 아주 강렬한 회색으로 강조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는 일단 이미 원인과 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컴퓨터에게 학습시키면 컴퓨터가 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공식 다른 말로는 모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될지 정도는 컴퓨터한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때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미래의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그거는 미래에 몇 개를 판매할 것인가잖아요 그 판매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숫자인 경우에는 회기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회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선이 영어로는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면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또는 여기는 위젯들을 보면 이게 참 이런 GUI 도구가 좋은 점이죠 모델에 보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오렌지3가 이 트레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에 온도에 따른 판매량의 결과를 대조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에 따라서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드는 거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얻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이 모델에 이제 새로운 독립변수 예를 들면 22.5도라는 값을 주면 모델이 45개 팔겠네요 라고 우리가 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일의 내일이 아니라 미래일기예보를 통해서 알게 된 온도에 따른 판매량이 몇 개가 될 것인가를 이전에 만든 모델에게 물어봐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 카테고리 상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프리딕션이라는 친구예요 예측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이 위젯은 두 개의 입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모델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즉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모델을 프리딕션에 입력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를 프리딕션에 역시나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8위젯을 켜서 여러분이 예측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롤을 또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날짜는 우리 상관없으니까 스킵을 스킵하면 좀 정보가 없어지죠 메타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타겟이 아니라 피처죠 그래서 피처로 지정을 합니다 즉 이 온도라고 하는 원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프리딕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박이죠 온도 20도일 때는 40개가 팔릴 거고요 24도일 때는 48개가 팔릴 겁니다 라는 정보를 예측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박이죠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자 머신러닝이 이렇게 동작하고 오렌지3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 모델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고 여기 있는 이것들은 여러분이 더 좋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축하드리고 오렌지3의 사용법의 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오신 것도 축하드립니다